제가 좋아하고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바로 비정상회담입니다. 매주 월요일 10시 50분에 월요병이 지친 몸을 웃음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죠.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MC구리입니다. 비정상회담의 리퍼 MC구리가 한국 비정상대표로 출연해 어른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정상회담의 최초의 미성년자 게스트로 출연한 MC구리는 이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나 비정상인가요? 라는 안건을 통해 멤버들과 어른의 조건에 대한 글로벌 공감 토크를 선보였습니다. 다국적 멤버들은 각자의 10대 시절을 되살려 MC구리를 위한 다양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먼저 귀염은 나도 어렸을 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형들이 하는 건 다 부러웠다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MC구리의 고민에 공감했습니다. 특히나 이날 MC구리는 한 살 연상의 여자친구가 있다며 공개 연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각국의 부정 부패 스캔들을 공개하며 각 나라의 청년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